13주차 마지막 강의는 부담 없이 우리가 배운 수학들, 우리가 배운 행렬들, 우리가 배운 선형대수학의 지식들, 행렬, 또 고유값, 고유벡타 이런 것들이 구글 검색엔진, 특히 페이지뱅크 알고리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고는 제가 이 주소에 쓴 원고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검색해보시면 제 원고를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구글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했고요. 이게 사실은 스탠포드 대학의 진골룹 교수가 메이트리스 컴퓨테이션의 책을 쓰시고 강의하시는 분인데 이때 스탠포드 대학 대학원생이었던 네리 페이지와 세리게이 브린이 대학원생일 때 기존 검색엔진보다 더 효과적인 검색엔진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배운 행렬 지식들을 활용해서 페이지뱅크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친 거냐면요. 이런 식의 아이디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페이지들 사이에 사람이 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면 링크를 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또 다른 링크를 클릭을 하면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구조를 이해해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페이지들에다가 좀 가중치를 더 주고 그리고 한 번 들어갔다가는 다시는 거기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또 많이 찾지 않는 그런 페이지에 대한 가중치를 덜 주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링크를 세워서 그걸로 인접 행렬을 만듭니다. 그 네트워크의 서로 링크들의 관계로 인접 행렬을 만들어서 인접 행렬을 정규화한 다음에 정규화한다는 의미는 각각의 로우 썸, 컬럼 썸들을 해가지고 이 컬럼 썸들을 해서 그것을 전체수로 나눠주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바뀌고 여기는 1이 하나밖에 없었던 건 1 그대로 있고 여기 3개가 있었던 거는 3분의 1, 3분의 1이 돼서 이 합이 다 1, 1, 1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원래 다 연결이 없었던 데는 0이 되고요. h행렬을 다음에 만든 다음에 이 h행렬, h행렬의 스토케스틱화 하는데 고룩하기 위해서 이 뒤에 벡터 하나를 더해줍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게 아까는 여기가 다 0벡터가 있었잖아요. 다 0이 되었었잖아요. 0 핵렬이, 0 컬럼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그 핵렬 처리에 있어서 계속 문제 이론 전개에서도 그렇고 계속 문제가 생기지만 그 버텍스를 빼버릴 수도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전체 n by n에서 n분의 1로 다 나눠줘서 이 전체 1을 줘서 이 전체 컬럼 썸들이 다 1이 되게끔 그래서 이게 컬럼 스토케스틱 행렬이 되게끔 그런 것을 우리가 열 스토케스틱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 행렬부터 시작해서 인접 행렬부터 시작해서 인접 행렬에서 h를 거쳐서 이 스토케스틱 행렬 s를 만들어내고요. 이 s 행렬의 거듭 제거법 파워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eigenvalue를 구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스토케스틱 매트릭스 스토케스틱 매트릭스가 이 리드 서블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분해가 불가능해져서 아주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기에 효과적인 그런 행렬이 됩니다. 이 수학적 이론을 이용해서 그 스토케스틱 행렬을 가지고 구글 매트릭스를 g를 다시 디파인합니다. 이 g를 디파인할 때 여기서 쓰는 이 행렬, 아까 s 행렬을 갖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행렬은 단순하게 111, 아주 단순한 벡터 2에다가 이 1-m 이렇게 곱해갖고 이런 구글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는데 이 2는 11000, 이런 2i 벡터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1111 이런 벡터로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이 구글 매트릭스를 만들면서 이 구글 검색은 테스트를, 구글 매트릭스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m을 0과 1 사이의 적당한 숫자인 0.85로 잡아서 자기네는 페이지랭크를 만들었다고 공개했었는데요. 바로 m을 0.85로 한 이 행렬, 이 g가 구글 행렬이 됩니다. 이 구글 행렬은 이 아까 스토케스틱 매트릭스 이리더스 서블 스토케스틱 매트릭스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동안 수학자들이 발견해놓은 많은 사실들을 이용해서 이 가장 큰 양의 eigen 밸류를 갖게 돼요. 하나를. 그래서 그것을 이 eigen 밸류를 찾게 됩니다. 그걸 스펙트럴 레디어스라고 하는데요. 그 아이겐 밸류를 찾아서 그 아이겐 밸류와 그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 사실 그것을 페론 밸류 또는 페론 벡터라고 하는데 그거의 존재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수학에서 다 증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존재성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그걸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또 파워 메소드를 이용해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들도 알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그 아이겐 밸류, 그 아이겐 벡터를 이용해서 페이지 랭크에 필요한 그런 우선 순위를 주게 됩니다. 아까 스토케스틱 매트릭스의 페론 벡터 또 페론 벨류를 이용해서 그래서 페이지 랭크 벡터를 만들어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파워 메소드에 대한 소개인데요. 쉽게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글 매트릭스를 예를 들어서 이런 매트릭스를 생성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와 라지스트 아이겐 벡터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페이지 랭크 벡터를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구글 검색 엔진에서 우선 순위를 줘서 서치한 순서를 준 것이 그 이전에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결과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모든 검색 엔진 시장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주소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 참고문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13자 강의를 마치고 한번 우리가 복습하고 실습해 보도록 하죠.